내가 이 바닥 생활하면서 느낀 게 뭔지 아냐? 니들 같은 놈 잡으려면 더 악랄하고 더 뒤통수를 후려야 된다는 거야 맞습니다 집어넣으세요 손모가지 불어들이기 전에 진정입니다 그냥 잡으긴 좀 그렇지 딱 갖다 가리만 하자 너야 넌 대체 날 뭘로 보는 거야? 제가 여기 선 건 다름이 아니라 우리 검찰이 여러분들 생각보다 훨씬 더 썩어빠진 조직이란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다시 보지 맙시다